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 Y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정말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익금지 철폐를 압박했다고 하죠. 수혜 대응 또 오염수 방류 문제 이현주 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일주일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정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비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성남에 폭우로 흘러옴을 때 현장에 있다가 그래서 차 역주행한 적이 있거든요. 물길이 너무 세서. 네. 그냥 솔직히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뒤에 따라가는 차들이 차가 잠잠 잠잠 잠기니까 이걸 유턴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중앙선 침범이죠. 그렇죠? 역주행해서 그냥 빠져나왔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그런데 보니까 역주행 안 했으면 차 물론 그 당시에 그 지역은 죽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지만 차가 다 잠겼거든요. 그래서 차를 못 쓰게 됐어요. 그런데 앞에 있던 차들은 잠겼어요. 역주행해서 나온 사람들만 차가 무사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아마 다들 그랬을 거고요. 그게 뭐 몇 초 사이 아니면 1분 사이에 결정을 막 해서 막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소방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누구 하나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도 그거 해서 인터넷 다 뒤져봤는데 없고. 그래서 뭐 그냥 아 수해가 나고 뭐 포우가 심하고 뭐 이런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앞에도 경찰이나 소방도 뭐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의 보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런데 지금 수해도 문제지만 대응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SNS에 소읽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다. 이런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읽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에요. 소읽고 외양간도 안 고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소읽고 나서라도 외양간을 고치면 다음에는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소읽고 외양간도 안 고쳐요. 계속 그냥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수해 지하차도 문제 있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2019년인가 3년 전에 부산에 초량 지하차도 사건 사망사건 3명이 돌아가셨잖아요.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그거랑 너무 유사해요. 거의 상황이 비슷해. 왜 그러냐면 그때도 북항 재개발한다고 그 앞에 공사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 위쪽 약간 고지대에.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인근에 지하차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하다가 포우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물이 밀려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뻘처럼 이 흙 있잖아요. 흙더미 이게 밀려서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토사 같이 들어오면서 이게 물을 막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도 아니 물이 빠져나갈 텐데 지하도 뚫린 데 아니야? 뭐 막힌 데도 아니고? 그런데 왜 저렇게 넘쳐서 사람이 죽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배수도 안 되고 차단도 안 되고. 그게 뭐냐면 배수 용량이 부족하고. 그 배수 용량도 체크 안 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토사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사실상 재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 배수구로 흙이 막 들어가면서 배수구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치 이게 막 사방이 막히는 상태가 되면서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거의 아마 몇 분 사이에 확 올라올 거예요. 차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가 또 막히잖아요. 앞에서. 그러면 어 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수용해서 나오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게 뻘이 되는 거예요. 뻘. 거기 안에가. 모래와 같이 막 섞이면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3년 전에 그 사고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얘기 많이. 저는 그때도 제가 그 저기 그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 불러서 막 세미나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제가 다 그걸 다 들었는데 그때 저뿐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고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을 때는 그 공사 흙이 밀려 내려올 수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공사하는 경우에는 지하도를 사전에 차단한다. 그렇죠. 통제를 한다. 교통통제를. 그리고 공사에 이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여기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 그래서 무슨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뭐 전국적으로 공유됐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여기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cct만 보고 있었다 그래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어 하면서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없는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대로 따로 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만들긴 했을 텐데 그리고 행안부에서 다 배포했을 텐데 그거를 따로 노는 거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러고 마는 거지 정말 이걸 내일이면 어떻게 할까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소방 또 하나가 소방 공무원들하고 방제 재난을 대비하시는 현장의 공무원들하고요. 그런데 이걸 교통통제하는 건 누가 하냐면 지자체가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 업무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험 상황은 현장의 소방 공무원 제일 잘 알거든요.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현장에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됐든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교통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지자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하는 권한이 아마 좀 다르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시간이 가고 희생자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이 사고 원인 규명한다고 감찰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고 수습이 다 안 끝났는데 지금 감찰을 하는 게 맞느냐. 공무원들 오히려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감찰한다고 능사가 아니고요. 맨날 수사만 해요. 수사만 맨날 하는데 왜 안 달라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문제는 말이죠. 저는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거는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던 일이고. 저는 그때 문재인 정권을 굉장히 비판했었어요. 그 지하차도 사건을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런 위험한 안전에 대한 문제들도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혼이 났으면 똑같이 인수인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단체장이나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게 리셋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안전관리 부분은 인수인계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연속성이라고 해야 되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때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국민의힘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고 또 대부분 국민의힘 단체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난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똑같은 얘기하셨던 분들이 지적 안 하시고 조용히 계시면서 이것은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도 똑같잖아요. 위험하다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2년 지나고 나서 이거는 괴담이다 이러고 있는 거고요. 이 나라가 정말 저는 이거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거. 이게 정상적인 생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도 안전 문제인데. 이래갖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결론이 안 나요. 그럼 국민들 불안해하는 국민은 누구 믿어요? 그러게요. 누구 믿어요? 아니 이거 정권이나 뭐 이렇게 어느 당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합심해서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비판하면 들어야 돼요. 비판하면. 이번에는 이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진짜 잘 정비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중호우가 몰아친 날 이제 골프를 쳤다가 이제 논란이 일었는데. 어제까지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가 오늘 돌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말을 보니까 국민과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사과를 한다면서도 주말 일정이었다.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은 없었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 발언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약간 이런 무리를 일으킨 건 전 적절치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좀 빨리 그냥 사과하지. 그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런 경우에 자꾸 뭔가 변명하는 듯한 그런 것은 좋지 않거든요. 다들 마음이 안 좋은 상태니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니 그건 홍준표 시장뿐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수혜가 났는데 별안간 없던 일정까지 만들어서 귀국을 늦췄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크라이나 방문하신 부분? 굳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어야 됐냐? 지금 더더군다나 사실 우크라이나 방문은 전쟁 초기에는 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 어떤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그런 데다가 모두가 다 가서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올 겨울에 에너지 대란을 앞두고 유럽이 좀 더 이상 계속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바지라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좀 휴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이심전심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그렇죠? 그러면서 막 이제 복잡해져요. 계산이. 계산이 복잡해지고. 이게 이제 이게 참 묘한 게 러시아와 중국을 좀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역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러시아는 서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국은 이제 아시아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상하게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쪽 끝에 약간 그래도 뭔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 러시아랑 중국이 손을 잡아버리면 아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강국 아닙니까? 둘이 손잡아버리면 이거는 뭐 사실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좀 떼놔야 되겠다. 러시아하고 관계를 좀 개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다. 너무 경제가 지금 힘들다.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는 그러면 휴전을 아마 물밑에서 상의 좀 논의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이 돼요. 그러면 그렇다면 거기서 어떻게 휴전할까? 그러면 우리가 희망하거나 기대하기로는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토를 다 회복하고 우크라이나가 원래 원했던 데로 나토를 가입하고 이렇게 끝나야 사실은 해피엔딩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끝날 수가 없죠. 그러면 러시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휴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마 제 느낌에는 어떻게 끝날 것 같으냐면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것을 완충지대 같은 걸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일정하게 자치권을 주자든지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나토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 가입을 해라 이렇게 허용하는 듯 형식적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조건을 붙여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가입이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만들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뭐라고 막 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요?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게 과연 실효성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뭐 알 수는 없는데 미래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젤렌스키의 어떤 정치적 입지 이런 게 전쟁 휴전 후에 국내에서 굉장히 좁아질 수가 있죠. 또 서양 서방세계들 입장에서도 참 이게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냉정한 거예요. 자기들하고 이해관계가 좀 안 맞으니까 금방 이렇게 미국이 딱 난색을 표하면서 얼굴빛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개인적인 어떤 사감 내지는 개인적인 나름의 정의감 있는 건 좋습니다만 그런 걸 가지고 막 움직일 때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저는 전쟁 초기에는 조금 위험하긴 했어도 간다면 그것은 평가 받을 만 했는데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게 좋다. 지금은 상황을. 그런데 굳이 갈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또 갔다 하더라도 수혜가 났는데 굳이 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핑계가 있는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리나라 수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수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 하겠어요. 어쨌든 그분은 전쟁에서 자기가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고 어쨌든 그런 용기를 가지고 굉장히 평가를 높게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휘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어떤 말하자면 전체 컨트롤 타워인데 컨트롤 타워의 탑인데 현장에서 지휘하지 않고 이제 거기서 만나서 이런 미로를 듣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 올해 5월인가요? 4월인가요? 그때 이탈리아의 총리 멜러니 총리를 우리 대통령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수혜가 났어요. 급거 귀국을 했죠. 그거 귀국하는 바람에 정식 정상회담을 우리가 못했죠. 그래서 그냥 약식으로 하고 치웠는데 그래도 익스큐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대통령이 멜러니 총리한테 양해한다. 그리고 위로를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지금 상황이 뒤바뀐 시점에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순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에서 나온 보조금을 수혜 복구에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혜 복구하고 카르텔을 연관짓는 게 적절하냐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수혜 복구에 무슨 카르텔 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죠? 이건 뭐 나중에 얘기고요. 지금 수혜 복구에 지금 예산 빨리 투입을 해야죠. 이거 언제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카르텔의 보조금을 폐지하려면 카르텔 수사부터 해야 될 텐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왜 수혜 복구 지금 당장 투입해야죠. 그리고 아마 수조가 들어갈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거 복구하는데 그런데 이게 아무리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폐지한다고 해서 수조가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게 전혀 앞뒤 맥락이 없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굉장히 생뚱맞죠? 뭐 카르텔 얘기를 굳이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런데 요즘 카르텔 얘기를 유독 자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카르텔 좋아요. 저는 뭐 카르텔 보조금도 폐지하고 카르텔도 근절하고 다 좋은데 가장 큰 카르텔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카르텔. 그거는 정경유착이죠. 정경유착. 그렇죠? 옛날부터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경유착. 정치권하고 경제권하고 인허가를 가지고 유착하는 거. 그거를 좀 좁게 얘기하면 토건 카르텔. 그래서 특히 대장동처럼 그런 어떤 건설 인허가와 관련해서. 또 이제 고속도로 인허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도 카르텔이에요. 파헤쳐보면. 그런 게 진짜 심각한 카르텔인데. 그게 정말 심각한 카르텔이죠. 그게 또 정치권하고 결탁돼서 만약에 노선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해당 국회의원이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카르텔이고. 그런데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 정확히 뭘 가리키는 거냐. 이 부분도 명확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거 괜히 말이죠. 무슨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나온 것도 없는데 누군가를 막 의심해 그런 예를 들면 사교육 카르텔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사교육 카르텔이 정확하게 뭔지. 어떻게 사교육이 누구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인지 이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 업계 사람들을 전부 다 이상한 이미지를 덮어씌우면서 마치 옛날에 적폐청산, 적폐청산 그런 거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못마땅했었는데 아니 뭐 국정농단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 집어가지고 그거를 처벌하면 되는데 적폐청산, 적폐청산 하면서 마치 옛날에 저는 그때 태어나진 않았습니다만 만에 하나 만에 6.25 때 북한의 인민군들이 와서 반동군자 처벌한다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또는 거꾸로 우리나라 국군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찰들이 무리하게 어떤 공산주의자 빨치산들 처벌한다고 하면서 그때 무슨 빨갱이 빨갱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 지금 어떤 이 분위기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두 개 다 말씀드렸잖아요. 좌쪽 진영에서 얘기하는 거. 우쪽 진영에서. 이건 진영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파시즘입니다. 파시즘. 심하게 되면. 그러니까 마녀사냥하는 거죠. 적당하게 뭉뚱그려서 악마화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을 진영으로 나누고 그래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야.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야.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안정해지는 거야.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회가 지금 어지러운 거야. 몰아가고 있는. 그런 거죠. 그게 바로 파시즘이거든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처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수혜까지 여기서 언급이 될 정도니. 그러니까 이 수혜가 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이거 뭔가 희생양이 필요하고 이거 누가 잘못했어. 이거 가만히 두지 않겠어. 대통령이 이제 국내에 오지도 않고 지휘도 안 해. 대통령이 왜 할 일을 안 하고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돼. 이렇게 분노가 막 올라가니까 이걸 누군가한테 전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만을요. 보통 그럴 때 이런 어떤 파시즘적인 마녀사냥이 등장을 하거든요. 지난번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 적폐청산 하면서 사실은 개혁을 한다고 해놓고는 마녀사냥만 하다가 끝난 점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 당시에 적폐청산에 칼을 휘둘렀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좀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검찰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체질적인 이런 게 나오는 수도 있다. 내재화된 것 같은.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쨌든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접근 방식이 누가 나쁜 놈이야. 누굴 잡아야 돼.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대통령은 그게 아니고 무엇이 원인이야. 우리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원인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고 우리의 의식은 무엇이 좀 개혁이 돼야 돼.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사와 재정에서 나오는 건데 이 인사와 재정의 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공정성의 문제에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제대로 이것을 바로잡을 건 없는. 아까 제가 지하차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이 계속 나오는데 왜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새로 시작하고 우리가 너무 정권이 바뀐다고 정당이 바뀐다고 나라가 새로 무슨 혁명이라도 일어나서 바뀌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구민들하고 내가 대화를 좀 하면서 우리의 이런 사고방식을 조금씩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대통령이 하실 일이고. 아니 그런데 물관리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물관리를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옮기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부분을 탓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환경부 장관의 질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난번 정권 때도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그전에도 나왔던 건데 이게 사대강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대강이 환경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토목관점에서 보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대강 문제를 토목관점에서 본다. 건설의 관점에서 본다. 이런 국토부가 소관하는 게 맞고 이 사대강 문제를 환경의 관점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이러면 환경부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정부의 어떤 철학적 관점이 다르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건 굉장히 근본적인 철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철학적 논쟁도 좋지만 일단 누군가는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큰 논쟁하고 있으면 마치 조선시대에 성리학 가지고 논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일을 하진 않고 계속 논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등소평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검은 고양이든 흑려 백려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는 조그만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 실용적인. 너무 어떤 진영에 갇혀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고 있다. 결론은 못 내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국토부에서 하든 환경부에서 하든 환경부에서 해도 국토부가 협조를 해야 되고요. 국토부에서 해도 환경부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tf 만들어서 해결할 사안들이에요. 주관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가지고 굳이 싸우지 말고 또 만약에 이거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바꾼다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이따가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빨리 수습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한숨 돌리고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게 부서에 대한 얘기는요.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여쭤볼게요. 오늘 오염수 방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에서 공개토론회 여셨는데 좀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 네네.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제 85% 국민이 반대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난 거다. 반대다.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는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의 의사는 반대를 전제로 대통령께서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대변하고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관철시킬 것인가 라는 쪽으로 우리가 논의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찬반 논쟁으로 가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방류를 하고 나면 방류가 이제 허용이 되잖아요. 이런 유사한 사례들 지금 뭔가 예상되는 다른 이제 원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또는 재처리 그냥 우라니엄 재처리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훨씬 더 강력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한 번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설레가 생겨버렸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의학적인 분석. 알랄라 법칙인가 뭐 있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방사능은 안 쬐 수 있으면 안 쬐는 게 좋다. 전혀 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비례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위험성의 정도 가지고 논쟁할 게 아니라 정도가 아무리 약해도 싫은 사람 싫은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